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양준모입니다. 저는 이번 3월 11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릴 아르츠 콘서트 런던 베이스 뉴욕 콘서트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뮤지컬 곡들을 들려드릴 텐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연주자분들과 함께 좋은 음악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럼 공연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